안녕하세요. 시연이와 타룸 마틴 예안입니다. 두렵고 떨리고 설레는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. 워낙 다른 장면을 보니까 영가씨가 자랑마리가 없고 왕이로서에 대한 얼마를 예측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왕이로서에다 저도 오늘 영화 처음 봤어요. 같이 보실 때 뒤에서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정말 배가 거의 복근이 생길 정도로 웃어가지고 그렇지만 또 왕이로서에다가 가진 힘은 그 안에 그냥 웃고 끝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굉장히 강한 메시지가 강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관객분들이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둘 다 사생결단하고 덤비고 있습니다. 화이팅! 셔플댄스는 소연씨가 솔비로 나온 소연씨가 하기로 했고요. 300만 넘으면 또 공약이 주지훈씨랑 임원희씨가 임원희씨의 그런 의상은 상관없이 주지훈씨가 먼저 발표한 공약이 있으신데요. 대학로에 그 노비거지 입고 하루종일 밥도 드시고 세분들이랑 같이 막 녹이시면 옆에서 박웅 선배님이 쏘시기로 커피? 이렇게 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죠? 선생님 아니 일단 300만 넘으면 자동으로 그렇게 저 주지훈씨하고 임원희씨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엔 그리고 왕이니까 영화에서는 내가 뭐 누렸지만 만약 저 친구들이 그러면 뒤따라 다닌서 심부림을 한번 해보려고 뭐 하시는 것이 옆에서 사달라고 사주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하하하하 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세요 네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세요